아! 내가 이겼어. 지금 이리 와. 나 면상 일어내. 너 이거 안 놔, 이 새끼? 네, 10만원. 이런 거 며칠 만하시면 큰돈을 벌 수 있습니다.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? 이거 개꿀이긴 하네. 성유윤 씨. 오늘 신체 포기 박사 쓰셨죠? 세종황역 대한공업고등학교. 10년 전 구조조정 당시 희망 퇴직 후 체킨집 분식집을 열었지만 모두 실패하고 현재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어요. 3년 전 이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10살 딸이 있어요. 공유야. 너 뭔데 내 뒷조사를 해? 연락 주십시오. 공유자 여기서 뭐해? 피곤한 거야. 피곤한 거야.